안녕하세요. 쇼미다이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퀄리티도 높고요. 공간 활용성도 진짜 최상인 빈티지 트위드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락보드 이펙터용 케이블이고요. 얘는 지금 길이가 다 다르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앵글은 다 이 ㄱ자 앵글로 나와 있는데 하나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빈티지 패치 케이블 시리즈는요. 플랫 패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한 그런 제품입니다. 직사각형의 이 컴팩트한 플랫 앵글 플러그가 이제 페달보드의 공간을 좀 활용도 있게 좀 깔끔하게 줄여줄 수 있는 패치 케이블로 나온 건데 금도근된 이 커넥터와 그리고 쿠퍼 커넥터 그리고 블레이드 쿠퍼 쉴딩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이중 차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를 최소화 해가지고 이제 노이즈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트위드는요. 쉴딩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이중이 차폐 돼서 노이즈를 최소화했고 그리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재질로 절연돼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패치 페이블로 나왔습니다. 길이가 지금 네 가지로 다 다른데 지금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각자 길이마다 가격대가 약간 달라요. 만원, 만삼천원, 만천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달라서 여러분들 길이에 맞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cm, 60cm, 30cm 길이도 있고요. 긴 길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빠질 수 있는 패치 케이블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길이감을 좀 많이 조절해서 나온 패치 케이블 시리즈라서 여러분들 페달보드 꾸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랫, 패치 케이블, 락보드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